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치의 E-클래스 차량인데요. E250 아방가르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20년식으로 약 800km를 주행했던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급에 해당되는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성능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은 무사고의 단순 소리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뉴 부분에서도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벤치의 E250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보실 텐데요. 네, 머플러 보시다시피 열에 의한 변색조차 없는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뒤쪽으로는 형과장치나 포이스프링, 댐퍼, 품번이 보일 정도로 아주 양호한 모습 띄고 있고요. 네, 반대편 역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애들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8mm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해당 차량 6.91로 약 80%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시는 리어 엑셀 쪽에도 누유 흔적 아예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 프로펠러 셰프트도 크랙 없이 정좌석에 잘 위치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디프레임 쪽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띄고 있습니다. 네, 미션 오일 펜 쪽 누유 상태 확인해볼 텐데요. 누유 흔적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요. 저 안쪽으로는 오일 펜 쪽에도 미세누유 흔적은 아예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안심하시고 주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싱이나 웜기어 터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로어한 볼 조인트까지 제자리에서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해볼게요. 네, 웜기어 터짐 없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싱이나 각종 볼 조인트 제자리에서 튼튼한 모습 체결되어 있는 거 확인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6.415, 약 80%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타이어 얼라인먼트 상태도 훌륭했고 하부 컨디션 역시 신차급에 해당되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 룸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룸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아서인지 엔진 오일 수치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테스트기를 넣어서 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100% 수치가 나왔습니다. 엔진 오일 7,000에서 8,000km 주행하시다가 교체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상태에 봐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 유관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보였고요. 해당 차량을 인수하게 되시면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 내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실주행거리에 앞서서 원래는 진단기 시현을 해야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보증기간이 충분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 점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866km로 확인되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옵션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위쪽으로 보시면 스타브 벤츠 정품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카메라 빠르고 선명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버튼 시동이고요. 또 오토 에어컨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주차감지 센서 오토 홀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열선 불이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패드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해당 차량은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또 열선 시트까지 따뜻하게 불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무드등도 아주 도시덕이고 세련되게 예쁘게 잘 들어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도 잘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정말 내부 컨디션이 신차급입니다. 신차나 마찬가지죠. 출고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차급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내부 컨디션 굉장히 훌륭하고요. 가죽 상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눈에 띄는 손상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차한 뒤 전자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21년형 벤츠입니다. 출고된 지 3개월 된 차량이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본네트 쪽 스월마크나 스톤칩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 깨진 부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밑에 범프 쪽에도 눈에 띄는 흠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휠도 보시고 갈게요. 휠도 굉장히 컨디션이 훌륭한 상태로 확인되었고요. 도어 쪽 보시면 살짝 아주 경미한 자세히 봐야 보이는 스크래치입니다. 하지만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그 밖에 문콕이나 다른 스크래치는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뒷 휠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후면으로 보시면 양쪽 테일 램프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쪽이나 뒷 범프 쪽에도 눈에 띄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운전석 쪽 보시면 운전석 쪽 도어 역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휠은 네 쪽 모두 모두 다 훌륭한 상태로 해당 차량 신차급에 해당되는 외관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치의 E250 아방가르드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을 비롯한 내관 외관 모두 신차급에 해당되는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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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